한글자막 by 한효정 미국에서 살 때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면서 모든 용돈, 장학금 받은 것은 내 용돈, 학비는 엄마로부터 해서 아주 풍족하게 살다가 미국에 와서 독립해서 보니까 하루 먹고 살기가 궁핍할 때 생각되는 것 내가 복권을 살았어 1등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풍족하게 살고 헌금해서 교회도 하나 쳐주고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복권을 어떻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9월 21일에 뉴욕의 한 피자 가게에 방문했던 손님이 뉴욕시 복권 사상 최고액인 4억 3천 2백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어서 아주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면 간간히 소식이 뜨는 것은 복권 당첨, 수백 밀리엄 하여튼 엄청난 돈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조사해 보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평생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잘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게 엄청난 큰 돈, 진짜 미국의 1%를 가질 수 있다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탕진화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지금도 어때요? 여전히 길거리에서 복권을 긁으면서 다시 한 번 내가 이락천금의 어떤 인생 역전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드라마,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죠? 이름이 뭐죠? 오징어 게임 저는 맨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 게임 해가지고 다리 걷는 두 발 하고 한 번 더 걷는 암행어사 되고 그래서 꼬리왕질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하면서 때로는 옷 찢어지고 그래서 들어가면 엄마한테 이 놈의 자식이 왜 옷은 어디서 찢었어? 뭐 그러고 했던 그런 게임인지 알았더니 그 게임, 그런 게 드라마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바로 이 오늘날 현상,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게임에 이기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는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456명이 참석했죠 그러나 첫 게임에서 사람들이 아주 놀란 일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아주 가냈픈 소녀가 외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시작됐는데 갑자기 움직였다고 총알이 날라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자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게임이 끝나자마자 간절하게 제발 우리들을 좀 놔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로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로 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게임 가운데 다수결에 의해서 게임을 중단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칙을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더니 한 사람 차이로 게임을 이제 스톱, 그만두는 걸로 결정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탈출해서 다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장에서 눈으로 보았던 자기 머리 위에서 쏟아친 엄청난 그 돈을 보고 사람들은요 힘든 세상에서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채 다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다시 그 게임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총 456명 중에 455명이 목숨을 잃었고 단 한 사람만이 승자로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자유보다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쾌락, 이익, 행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삶들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멸망, 절망,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주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를 통해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버리고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데아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에 대한 그 말씀이자 5장과 6장의 그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의 1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종의 멍해를 맺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종의 멍해를 맺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왜 종의 멍해를 맺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그리스께서 성도들에게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해를 맺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자유라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종의 자녀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걸 얘기 나눈 거 기억하시죠? 그 얘기 속에 있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는 그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은 신분이 뭡니까? 종이에요 주인이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하지만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서자예요 하지만 자유 있는 여인에 있었던 그 아들을 아무리 막둥이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도 그 아이는 어때요?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이라는 것은 하가리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이라 비유되는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는 그 말은 그리스께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자유로 우리를 자유 있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종의 멍해, 곧 그 율법의 멍해를 매일 필요가 없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그 공의에서 여전히 그리스의 그 복음, 그 진리보다도 할레를 강조하는 바리세파 유득의 그리스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이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목에 능이 매지 못한 그 멍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로부터 신의 산에서 얻은 그 율법을 비롯하여서 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율법에다가 덧붙여진 여러 가지 수많은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가 말씀한 동일한 말씀을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자유를 억압하는 종의 멍해다라는 그 표현으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인인 그리스인들은요 더 이상 율법에 억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혼란에 많이 빠지고 그들을 문제 가운데 주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할래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할래를 받으면 그리스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보금의 핵심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드기의 그 보금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데아 지역에 갈라데아 교회만 머물렀으면 너무 좋은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목사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교사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보금을 전했기 때문에 이 갈라데아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데아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 후에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가리킨 그 거짓 가르침이 바로 할래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그들은요 마음의 동의를 일으켜서 보금의 핵심인 믿음을 점점 갑없이 여기는 그런 것 오히려 어때요? 이 할래,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성도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2절에서 사도바울의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이 편지에서 그들에게 율법 전체를 말하지 않지 않고 할래를 받으면 그냥 뭐 율법을 다 지키고 할래를 지키면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 율법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고 할래를 지키면! 이라는 그 할래말을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을 보면 당시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율법 전체의 그 내용보다는요 오직 할래라는 한 가지의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 자신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할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할래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오늘날 열두 사도들까지 받았던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거룩한 의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요 보금의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할래와 같은 그 겉으로 행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를 닮아가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프로그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파티 좀 해야 되고 친교모임도 하고 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부흥회나 말씀집회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영적인 집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아 바빠요 그렇지만 행사를 합니다 오예 하면서 오는 분들이 실상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그리스오인들의 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최고의 선생님들, 교사를 데리고 와서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성숙할 수 있을까요? 개런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최고로 유명하다라는 그 설교자를 모시고 와서 날마다 그분에게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하세요 여러분 큐티에서 경건해 생활하세요? 라고 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큐티를 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냥 읽고 응? 끝? 하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한번 리라이팅도 해보고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한번 내가 연구도 해보고 써보고 그걸 내가 한번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것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쓰면서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만 쓰세요 그래도 두 장 그렇게 쓰면서 어때요? 점점 말씀, 말씀의 그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팬더믹으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주의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주중에 계속 지금은 이제 다섯 분이 하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성경교회에 찾아가서 제자 훈련하시죠 제자 훈련하시죠 제자 훈련하세요 라는 그 이유는 제가 어떤 업적을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가르쳐주고 훈련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이어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저녁때 교회에 혼자 와서 지난주에 제출된 이 성경통독제를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매주마다 합니다 그래서 빠진 게 있는 건 정확해요 매주마다 그런데 성경통독제를 이제 딱 이렇게 보니까 14명의 그 어린아이들과 또 유스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신약 성경 일주일 치를 다 해서 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도 딱 보니까 예배 전에 강정진 목사님이 너 해왔어? 그래서 이 3명 딱 놓고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제출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아울러서 그런 어른들은 얼마나 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엄마 아빠든 차 할까?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멤버십을 갖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반 이상의 그분들이 다 성경통독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14명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통독에 참석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의 반 이상 하나님 세상이 이 주위에 50% 이상 성경통독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 적어도요 이제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전 성도의 80% 아이들과 합친 80% 이상의 성도들이 이 성경통독에 참석하고요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나간 이분들에게요 하나님 더욱더 큰 축복을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특별하게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성도님들 위에서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 제목 내신 분들에 근데요 항상 이 단임 목사는 뭐냐면 어떤 말씀과 어떤 그것에 있으면요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새벽 기도 오면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금요 찬양 기도회 때는 금요 찬양 기도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더 특별하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여러분 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요 교회의 그 정식 그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또 우리 중보자를 통해서 얻는 그 덤으로 얻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이제 꼭 새벽 기도나 우리 금요 찬양 예비도 꼭 뵐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성경통통에 다 참석했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완독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고 지금 4차지 않습니까? 4년째?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10편 119편 103전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의 10편 기자가 말하는 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지금은 맛있는 게 꿀보다 맛있는 게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리바이가 좋아요 어찌 주님의 말씀이 리바이보다 내 입이 닫니까? 어떤 분 국수보다 어쩌면 마크국수보다 주님의 말씀이 닫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있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시 갈라대학교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자신들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헌신적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훈련시켜 줄 때는요 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 나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자였고 내가 그러니까 그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살 수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이제는 성도들 스스로가 그리스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요 지워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자훈련 때 32주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1기는 학기제로 했기 때문에 한 1년 반을 했어요 그런데 2기 같은 건 팬덤이 있기는 바람에 목사님 모시면 뭐 합니까? 계속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의 1년 안에 끝났고 그런데 3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어때요? 이 제자훈련 때는요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단위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체크업하니까 체크리스만 빠졌네요? 빠졌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넘어갈 줄 아는데 딱 시켜봐요 요날 거 한번 해보세요 조날 거 해보세요 아 생각하지 말고 써놓은 거를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종 집사님 그렇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제자훈련이 끝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스스로 해야 돼요 뭐 단위 목사가 검사하지 않고 하니까 아마 제자훈련을 지금 한 30여 번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잘 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요 이 바울가 있을 때는요 할 수 있었어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한 것 같아 이제는 뭐 스스로 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진짜 그런가? 나는 그 확신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진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나에겐 만족감이 없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의 그 변화가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는 사탄의 그 공격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 되자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어때요? 가르쳐준 말 할레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성도들이 딱 들으니까 오 그래 바울이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왠지 이지해 좀 아닌 것 같아 귀한 구원인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에 가르쳐준 할레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합리적인 그런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차 믿음의 삶을 그들은 스스로 버리게 되고 할레의식을 중심으로 율법적인 삶에 얽매이고 그 율법부에 끌려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 단호하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레를 받으면 그리스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 외의 무엇인가 믿음 외의 할레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께서 자신의 그 피값으로 완성하신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의심이라는 것은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에게는 그리스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버리고 할레를 택한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할레를 따르는 자들이 얻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레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첫 번째로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할레를 받은 자는 어떤 자랍니까? 바로 율법의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은 어떤 의무를 또 증인 자 어떤 의무에 묶인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롭게 되기 위해 믿음이 아닌 할레를 받은 그 자들은요 결국 그리스의 피로 피에 의뢰해서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할레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율법의 그 전체에 대한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그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의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왜요? 그 누구도요 율법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가진 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결국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율법의 정제를 받는 그 죄인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죽어서 저주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한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오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오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린 자는요 결국 어떤 자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스스로 거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그리스오의 은혜를 포기함으로써 율법의 종이 되어 정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오 예수가 아닌 할레를 선택한 자에게는요 그리스로부터 받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직 율법이 주는 그 구속과 정제만이 주어진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요 사도바울은요 성도들에게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유자니 그리스만을 온전히 믿고 국회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너희는 자유자야 근데 왜 다시 종의 멍해를 매고 그 죽음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말씀의 온전히 서서 믿음에 온전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자유인인 그리스로인들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로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바오는 이 9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로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9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로 그리스로인들은 성령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성령님 오늘 외로우니까 나에게 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힘드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성령님을 나의 어떤 관점에서 무엇이냐에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나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쫓아가는 것 성령이 어때요? 성령이 맺어주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사는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즉 율법에 종된 삶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또 종로틀하게 만들지만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자유함을 베풀어 주는데 바로 이 그리스오인들은 후자인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오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을 따라 라는 그 말은요 앞절에서 말했던 어떤 율법 안에서 라는 그 말과 대조적인 것으로 또 6절에서 언급되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리스오인들을 그리스오인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오인이 그리스오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가 그리스오인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오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오인은 의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라는 것은 단순히 보고 천재적인 그 의의가 아니라 디모데우서 4장 8절에서 나오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의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오인들이 최고로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할 것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차 얘기하면 티켓? 표? 그런 것이죠 그 only way라는 것이죠 사도바우는요 갈라디아교의 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그리스의 그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 있어 그들이 성령으로 은혜의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 그리스오인노스의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은요 이러한 삶을 어느 순간서부터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종의, 율법의 종된 삶으로 그들은 점점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란 바로 6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란 어떤 한례나 한례를 받냐 안 받냐로 그것에 따라서 좌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오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오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내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사랑이에요? 내 아내와 내 남편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곧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오께서 자유하게 하신 자유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이의 멍해를 맺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라데아 교회의 성들이 더 이상 빗나간 삶에서 이제 돌아와서 온전한 그리스오인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질의의 순종함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베어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전해진 그 가르침을 바로 누룩에 비유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쉽게 퍼지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그리스오인들의 삶에, 그 성들의 삶에 아주 쉽게 확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그 누군가가 자기 위해 다른 사람이 복음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질투해서 그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룩으로 비유되는 이 율법주의자의 그 가르침은 어떤 빵을 부풀리고 빵을 탐스럽게 하는 그런 빵이 빵답게 만드는 그런 선한 누룩이 아니라 묵은 누룩, 즉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조서 5장 7절에서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오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바울은 갈라대학교의 성들들의 믿음을 변질시킨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비롯하여서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가운데 살아서 우상, 숭배와 그런 문화와 전통과 기타 등등의 그 모든 것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오에 대한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그 무엇일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개인의 상과 그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오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자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바울은 그리스오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해 주신 그 자유가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더불어 그 자유,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 본성을 가진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오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용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아 나 구원 받았어 자유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원 한 번 받으면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자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적 정력을 하면서 제약된 것을 막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 있게 제 본성에 따라 사는 그 수단으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술, 담배, 마약까지도 하면서 왜 하나님부터 온 건데? 하는 그런 방종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은 그런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거하는 자유인이라면 주 안에 있는 그리소인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신 그런 섬김의 모습처럼 바로 마음으로 또 우러나오는 그 겸손하고 지신된 그 섬김의 삶을 바로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주 안에 있는 그 자매에게 서로 종로를 타듯이 서로 섬기듯이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삶을 살라고요?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바울은요 예수님에 의해 자행위된 그리소인들은 바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삶에서 제거해 버리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의 영화 중에서 여러분 쇼샹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는요 유능한 은행 강부였던 이 앤디라는 그런 사람이 그 아내와 바람 닿는 어떤 그 있잖아요 내가 뭐 정부? 그 남자를 살해했다라는 그 누명을 써서 한 쇼샹크라는 그 교도생 20년 동안 살다가 탈출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부룩이라는 그런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키가 작고 연로한 할아버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뭐 도서관을 좀 운영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또 교도소 안에서는 좀 지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적응하고 완벽히 적응하고 이 교도소 안에서 그냥 자기가 자유인처럼 자유인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산 지 50년이 됐을 때에 이 법원으로부터 가석방을 허락받게 되고 50년 만에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나오면 어떨까요? 그리고 본인은 연로하고 그런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내 동료를 한 명 더 죽이고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료 한 사람의 목에 그 레러 오프너를 목에 쥐고 찌를 입고 죽이고 아주 그런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인공인 이 앤디가 잘 설득하여서 이 사건 진정되었고 드디어 이 부룩이라는 할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부룩은요 자유가 있는 자신만의 그 방이 있었어요 공간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그 그로소리에서 캐시로서 열심히 일할 그 자리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공원에 가서 새에게 먹이도 주고 동물들이 먹이도 주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룩이라는 할아버지는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여서 결국 자기 방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같은 교도소에서 레드라는 그 사람이 40년 만에 교도소에서 또 가석방을 받아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가석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정해준 곳에서 머물고 일을 했기 때문에 딱 방을 얻었는데 이 부룩이는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방에서 일을 하고 그분이 캐시화했던 그 그로소리에서 똑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레드라는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 친구 교도소를 미리 탈출했던 이 앤디라는 사람과 맺었던 그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40년 만에 자유와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도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마음가운데 더 컸던 것은 나의 절친 그 앤디가 어느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자유에 대한 희망이 그 마음가운데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와 그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앤디, 친구 앤디가 있는 곳에 가서 그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랜 생활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날의 그 그리스니의 모습이요 바로 이 소셍클 탈출에 나오는 이 부르기란 할아버지의 같은 모습일 수 있고 또 이 레드라는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종로로 타던 시절에 익숙하여서 그러한 삶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 오히려 그 자유로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전에 내가 율법에 종된 내가 죄인에 종된 그 삶을 덕덕 그리워하여서 그 삶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러한 사람은 지의로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이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서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자유를 얼마만큼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는지 얼마만큼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배상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덕도 나갈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아요? 혹시 여전히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거나 전도하는 것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혹시 힘들어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인의 그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서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바로 오늘 오후 5시 어디서요? 바로 이 자리에서 무슨 예배에서? 창립 예배에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그 기쁨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모두 오셨어요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그 생활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바라고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서 말씀하셨대요 오늘 우리에게도 1절에서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여서서 다시는 종의 멍이를 매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모르던 삶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의 사랑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온전한 그런 백성 온전한 자녀 온전한 상속자 온전한 그 자유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alot